뭐 자부하기에는 자 이재원의 파워 파워 이 파워 넘어갑니다 퓨처스 미래를 보다 앞서 정복했던 99년생 유망주 바로 지금 누구보다 본인이 간절히 바래왔던 데뷔 첫 홈런을 이곳 홈 장실자구장에서 터뜨립니다 높은 볼 잘 쳤습니다 겨아주가 쭉한 타고 바람을 가르면서 독점 솔로허거 이재원 선수가 결국 큰 파동을 일으키면서 1대1 균형을 맞췄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승두 타자에다가 3볼 투스트라이크에 파워볼도 나오고 하니까 빠른 볼 볼렛을 안이 약간 높았거든요 네 초구를 때립니다 오직스로 데려갑니다 답장 넘어갑니다 이재원의 선제 털어놓은 곳 아 이 선수의 성장세 정말 무섭습니다 아 지금 비거리 보세요 지금 뭐 우중간으로 밀어서 지금 중단에 떨어졌거든요 네네 아 아 아 아 4번 타자 이재원의 처단타는 큼지막한 홈런포 역시 이재원 선수의 한방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왼쪽입니다 이재원은 타구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당장 넘었습니다 아 왼쪽은 이런 타격이 남아줍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. 왼쪽으로 떠갑니다. 그리고 넘어갑니다. 오늘 자 LG 관련 기사 2년 연속도 LG 트윈스가 퓨처스 리그를 정복했고 2군 홈런왕을 일찍 지약했던 이재원의 홈런왕 확정까지 또 1군보대에서 오늘 경기 홈런포를 이렇게 장렬시키는 차세대 공포 이재원입니다.